한별이가 뒤에 식구 한 번 더 하기로 했네요 전번에 시험에서는 틀린 게 좀 있었어 오늘 안 틀릴 수 있어요? 몰라요 저봐야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Tree 했던 거니까 빨리 할게요 이 친구는 Leaf 그래서 조금 더 해볼까? 얘는 B Key 그래서 19호, 20호에서는 E, E랑 E, A랑 E, Y 얘들이 무슨 소리 낼 수 있다? E 소리 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E, E는 항상 E고요 E, A는 E나 그렇지 E, Y는 E나 A가 될 수 있어 E, E는 E E, A는 E, E, Y는 E, A Key 계속해서 Green Green 다음 Donkey Donkey 그래서 N, K는 뭐 되고 그렇지 응크 되고 N, G는 뭐가 된다? N, G는 응 된다 했사잉 그렇습니까? N, G는 응 N, K는 응크 받침 이응이 받침 이응 소리가 된단 말이야 Donkey 이 친구는 Key T C C 바다란 뜻이고요 Monkey 원숭이죠? N, K가 응크 소리 내고 N, G는 뭐 된다고? N, G는 응 되죠 이 책 저쪽에 있을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복습했어? N, G는 수고했습니다 시험 잘 치고요